저는 정말 바닥이예요. 달리 버튼? 너 창자? 타이거! 타이거! 사자! 노! 안녕하세요. 빠뜨리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제가 서울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사실 너무 설레고요. 너무 설레고. 근데 오늘 저희가 뭘 하죠? Excuse me. Hi. I'm sorry. I'm looking for a place called TBS. Do you know where that is? Why? You're looking for KBS? TBS? Ah, TBS. Ah. I don't know where it is TBS. Well, I'm sorry to bother you. You look very busy. Are you some kind of celebrity or something? We... We... 촬영. Oh, you're... The shooting? Yes, you show. Can you show? I'm 주인공.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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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re the star? Yeah, I'm star. Can I take a picture? Oh, yes. Oh, beautiful. Oh, thank you. Good bye. Okay. Bye. Goodbye. Goodbye. By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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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e jet. But I firstly was... I'm going to take a picture. I'm going to show you where to 타드리사를 주인공으로 콘텐츠를 하게 됐어요. 프로그램 명은 채널 빠샤. 와우! 채널 빠샤? 찰떡인데요? 제 별명! 제 별명이 사실 빠샤예요, 빠샤. 그래서 뭔가 더 친근감이 있네요. 너무 좋아요. 빠샤! 오빠 없이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제가 뛰어넘을지. 보고 있나, 전화관? 우선은 뭐래요? 보이는 분마다 걔 깍듯이 인사하라고. 눈이 알아. 인사 깍듯이 알아.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메이크업이나 글티, 패션. 그리고 제가 계속 광주에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여행 가면 어디 제일 가고 싶어요? 메이크업! 이 자유로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잘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m 주인공! 아, 네네네네네. 바디 맹귀지 서로서로 뭐 이렇게 하고. 빠이! 아, 빠이! 설마 이번 콘텐츠가 영어 배우는 건가요? 맞습니다. 와우! 헤이 헤이 헤이! 정신차야! 맞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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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우! 큰일 났어, 막. X봐요. X봐요. 그럼 어떡해. Can you help me? 이렇게 하면은 이태원이나 나면 될 것 같아요. I can do it! We go USA! 본인의 레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바닥이에요. 정말, 진짜 장난을 치고 저 여기서만큼은 정말 진실되고 싶거든요. 이 테스트가 정말 바닥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시작! 시작! 1 Rabbit! 1 2 3 어, 잠깐만! 지불아! 지불아! 1 대박! 하나! 하마가 영어로 뭐였죠? 3 너 늦췄나봐. 잠깐만요. 1 2 와, 너 진짜 3 3 파인애플! Apple! 1 2 3 3 1 2 1 2 1 1 1 2 2 몇 개 나왔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몇 개였죠? 10명째를 냈는데, 그러니까 4개. 4개요. 근데요. 펭귄이 영어로 뭐였죠?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펭귄이 영어로 뭐예요? 펭귄이 영어로 뭐예요? 펭귄. 하마는 뭐죠? 휘포? 휘포, 핫velope 한 번 download.. 안 배웠나봐요. 이번에는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한 테스트여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을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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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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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lin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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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주세요. 아 Park Game. we meet again? we meet again? we meet again?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크데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말을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 편하게 아 미안해요. 처음부터 할 걸 그런다. 아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 분이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대박이다. 크리스 님이 선명하고 이번에 스타트 리털 맞추는 걸로. 오케이 갑시다. 시작 she's beautiful Patricia beautiful korean woman very 이목구비 뚜렷 어디 정 씨인가요? 전희현 아 사실 저도 모르는데요. 아 처음 봤어요? 네. 아 이거 전한테 어렵다. very handsome korean man short hair with bangs like this like beatles beatles style because 박소준 kind of 박소준 style pass is she 미국 사람인가요? 어 아 저한테 미리 좀 요청해 보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제가 바꿔서 얘기 해볼까요? 미국 사람? 시 시 한글 아 히 한글 히 한글 천희생 어떡해! 컴온! 아 유 노 히스토리? 어 세종리왕 어 아 시 이거 남자잖아요. 빠샤! 오케이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이거 뭐야? 헤리포터 아 헤리포터 헤리포터 아 너무 예뻐 10분 걸렸어요 아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 정신 차림시다 우리 오케이 오 장신이 넷플릭스 장신의 트위드 게임 아 우리 여자 다 죽어! 우 오케이 오케이 해 니 좋아? 너 나 좋아하냐? 네 왜 너 나 좋아하냐고 women voice 유 유 넵 Operat 너너너너너로 패스 패스 한국 영화 파라사이트 누구야? 플랜 플랜 너 놀아! 아니 플랜 플랜 노 플랜 플랜 너 패스 패스 여러분 패스 패스 잠깐만 다들 포기 어렵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쉽다. I hate him? 아, 미워. 오. So, I give him two 떡s instead of a bomb. 남자 좀 소땈말로. 미운 새끼 떡 하나 준다. 새끼 조금. 미운 아니야? 조금 너무 과하다. 미운 논 떡 하나 준다. 오케이. 타이거. 타이거. 사자. 노. 라이엇. 그거 라인이고. 호랑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you know, 나단, 나단. 오, I like 나단, you like 나단? No. 나단, 나단 왔어. 호랑이도 지금 알아본다. 입 벗네요. 오케이. Very famous 속담. Belly button is bigger than the belly. 너 청자? 네. 아, 배꼽. 오케이. 배꼽. 오케이, 배꼽. 오, 손가락. Bigger than belly. 너 큰 배꼽. Bigger, biggest 할 때. 아, 크다. 오케이. 이 배꼽 크다. 어, 그건 다 왔어요, 그거. 크어요. 아, 거의. 아, 거의. 이 배꼽. 이건 그냥 속담을 모르는 건데요? 괜찮아요.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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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깎고 오셨대요, 선생님. 영어가 안되면 채널 빠샤. 구독. 아, 잠시만. 미국에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NEXT. Hi, passport, please. Here. Ah, thank you. Yes. And what brings you to the U.S.? My friend. Hmm.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the U.S.? Two years? Two years? Yes. Two years. Okay. Do you have any seeds, nuts, meat, or vegetables, fruit that you brought? I have. I have. I have. You do? Yes. What's the sound? Can you open up your bag? What's the sound? When you're in the U.S.? This one will always ask. What brings you? What brings you?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This one really asks a lot. It's easier to go. Why did you... Why did you come here? Why are you here?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How long are you staying? How long are you staying? 얼마큼 있을 거냐? 네. 2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진짜 우리... 기간을 좀 줄이자. 네. 미국 좀 엄격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크군이 좀 넘어갈게. 짧고. 짧고 간결하고. 하트리사의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슷비슷해요. 딸이랑. 몇 살 있네요? 9살, 7살. 아니 근데 정말 잠재력이 있어요. 오오. 지금은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씩만 하잖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have fun. Have fun. 재미로 하면 진짜 잘 돼요. Be yourself. You can do it. Yes, I can do it. We go to a state. She's confident. It's good. It's good. And 비행기 타고. It's good. It's good. 오늘.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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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오. What brings you here? And what brings you to the US? I want to be my friend. What brings you here? Just visiting. What brings you to the US? joins us. shells shells 유st. cracks